하나, 둘, 셋 안녕하세요, 트윈이 포 어즈입니다. 올해 가을 트윈이 포 어즈가 EP 앨범 발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녹음 진행 상황이요. 지금 악기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에요. 이제 보컬 녹음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아무래도 상황이 좀 열악해지다 보니까 모두가 조금 녹음 속도도 지금 조금 루즈해지고 이러고 있지만 다같이 지금 힘내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. 여기서... 제일 처음 베이스 녹음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? 잘 될 것 같아요? 느낌이 정말 좋아서 이번을 보면 누구 한 명은 죽일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좋은 의미죠. 좋은 의미로 죽일 수 있겠다. 뭐 여러 가지. 네, 그렇고요. 네, 여기서 이제 좀 더 죽이는 음반을 내기 위해서 좀 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. 지국인들이랑 트퍼의 게임을... 네, 저희가 여러분들의 힘을 빌리고자 이번에 텀블러가 후원 받는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. 팬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저희가 그 의심을 쑥쑥받고 트위리포 아우즈 보컬 녹음도 마치고 앨범 준비를 더 열심히 해서 멋진 죽이는 음반을 들고 나타나겠습니다. 많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탁드려요. 아이고, 아이고. 끝!